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6월 넷째 주 22일 스티뮬러스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업수당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600불 연방정부가 보조해주는 실업수당 지급이 7월 말로 끝나는데 이에 대한 국회, 백악관,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천만 명의 사람들이 UI, POA 등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고치였었던 지난 5월 말에 2,500만 명보다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주 실업률 통계에서 150만 명의 추가 실업수당 신청자가 나오는 등 아직 이렇다 하게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43개 주에서는 지난주 대비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하니 상황은 어쨌거나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레바다, 하와이 등 전통적인 여행,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업종에 대한 보조책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터테인먼트, 트래블, 택스 크레딧이라는 제안을 했었던 거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감소되었다고는 해도 전체 2천만 명 그리고 추가로 실업수당을 지원했다가 리젝트되는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7월 31일 이후에 연방정부 600불 보조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수정 내지는 핵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지난주 수요일 하원의 파이낸셜 서비스 커미디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표명하기를 연방정부 600불 실업수당이 연장되기를 바란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말하자면 갑작스러운 이 수당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를 꼭 기대하겠다라는 것을 각종 경제 지표들을 같이 통해 보여주면서 언급했네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계속해서 7월 30일 이후에도 600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갑자기 이와 같은 실업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끊기고 사라진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역시 지금의 실업 상황, 팬데믹 상황, 경제 지표 등을 놓고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600불 실업수당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페덜리저브, 중앙은행이 한쪽의 어떤 입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공화당과 백악관은 고용을 더 장려하는 그런 방식의 간접적인 지원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뉘는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스티믈러스 법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 간에 불협화음, 목소리가 한 톤으로 통일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알다시피 공화당은 처음부터 1조 정도의 스팬딩을 얘기를 했고 백악관은 2조를 감안하자 그리고 민주당은 아시는 것처럼 히어로스 액트에서 3조에 달하는 예산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공화당 주류의 의견이 재무부 장관 문우친이 지금 너무 민주당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유약해서 백악관의 협상 창구를 문우친이 아니라 펜스 부통령은 좀 더 덜 협조적이고 어그리어블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앞으로는 협상 창구를 펜스 부통령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조만간 공화당이 준비한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안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는 상원의 머저리 리더인 미치 맥커넬 의원이 2차 스티뮬러스 법안은 공화당이 준비한 공화당 상원이 준비하는 2차 스티뮬러스 법안은 7월 본인의 책상에서 바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마도 이제 그게 준비가 되면 7월 3일부터 18일까지의 리세스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협상이 7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편 좋은 소식인데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공화당 안에서도 렌털 어시스턴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아시지 않게 이건 세입자 그리고 홈워너들에 대한 구제 아니고요. 지난번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에서 통과한 히로스 액트에서도 들어갔던 내용이죠. 제가 이에 관련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한 이와 같은 렌털 어시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지난 3월 말에 통과됐던 CARES 액트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연방정부의 모기지를 받은 부동산 또는 투자금이 들어간 부동산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요. 이와 동시에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적용했던 이빅션에 대한 금지 규정도 이제 대부분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실업수당도 7월 말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홈워너 렌터들에 대한 지원책을 감안해야겠다라는 데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뉴스라고 하겠고요. 결국 이거는 테넌트뿐만 아니라 세입자뿐만 아니라 홈워너, 렌 로드에게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일반 경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구제책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금 현재 몰기지의 어떤 딜랭퀸시 레이셔가 2011년 이래 최고치에 달한다라고 하니까요.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스티믈러스 법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산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추가 지원책 법안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1.5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고요.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이건 히로즈 액트의 내용이 아닙니다. 별도의 어떤 추가되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이 이름은 Moving Forward Act라고 하네요. 주된 내용은 기간산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이고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자 라는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어느 정도는 협조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놓고 봐도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자 출신이다 보니까 건설,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백악관의 입장은 이번 2차 스티믈러스 법안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지출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중에 1조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추가 지원책으로서 1.5조 달러를 할당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의 스팬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그린 에너지, 클린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지출 확대가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이 이제 6월 22일인데요. 서둘러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빠르면 7월 4일 리세스가 시작되기 이전에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투자뿐만 아니라 100만 개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니까요. 현재 상황의 어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면에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걸쳐서 어떻게 표결 과정이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PPP 관련된 내용인데요. 새로운 PPP 탕감 규정 법안이 지지난 주에 통과된 이후에 SBA가 이에 대해 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탕감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탕감 신청서도 기존에 굉장히 복잡했었던 그런 신청서의 내용에 비해서 단순화시켜서 개정된 신청서를 발표했고요. 그럼으로써 다소 불분명했던 규정 상황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단순해지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위기 전에 비해서 종업원 수가 줄어들지 않았거나 또는 종업원 임금이 25% 이상 줄어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간소화된 탕감 양식을 제공해서 이걸 이지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탕감 신청을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 행정부의 입장은 거의 모든 PPP를 받은 사업주들이 탕감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주지해서 혜택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PPP와 관련해서 다른 추가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론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PPP가 나왔을 때 취지와는 달리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자라는 이런 취지와는 달리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대기업, 퍼블릭 회사들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여론이 악화되고 또 일부 기업들은 이걸 다시 리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받은 PPP 업체들을 놓고 봐도 굉장히 여전히 대기업들이 많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하라고 하는 어떤 여러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행정부, 재무부의 입장은 이에 대한 공개를 반대해 왔었는데 아마 여론의 압박에 영향을 받아서 15만 불 이상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PPP 받은 업체들의 75% 이상에 달한다고 하네요. PPP 관련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추가로 새로운 PPP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 쿤스라는 의원이 지난주 목요일 입의를 제안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은 1차 PPP를 받은 업체들에게 추가의 PPP를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의 강화는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만 어쨌거나 새로운 PPP 법안이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텍스 파일링 데드라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현재 세무신고 기한은 7월 15일이죠. 세무신고의 듀데잇은 7월 15일로 지금 연장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 차례 더 연장시키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싱크탱크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ILS로 하여금 듀데잇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인 즉슨 아직까지 세무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신고를 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거의 1조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하네요. 그 말은 결국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는 1조 달러를 정부가 국세청에 흡수한다는 그런 뜻이 되니까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되는 거죠. 경제에 악영향이 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고 따라서 7월 15일 듀데잇으로 잡혀있는 텍스 신고 기한을 더 미루자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희는 뭐 역시 이와 같은 내용들 텍스 파일링 데드라인이 업데이트 되면 그 부분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6월 넷째 주 20일 스티믈러스 법안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